안녕하세요. 이비옥 골플랩의 이비옥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30년, 아니 50년? 우리 아마추어 골퍼들 사이에서 그토록 해결되지 않았던 뒷당과 타핑의 그 원인을 말씀을 드리고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무 속 시원한 레슨이 될 것 같다는 큰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 뒷당과 타핑, 이 공을 보면요. 내가 뭔가를 치고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른손잡이일 수도 있고 왼손잡이일 수도 있어요. 상당수가 오른손잡이이기도 한데 이 골프 스윙을 할 때 채를 들고 이 공을 쳐야 되겠다고 한 대 자꾸 이렇게 뒤에 맞거나 그리고 이 공을 쳐야 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타핑이 난다거나 이건 뭐 난리가 나는 거죠.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나와요. 뒷당이 나면 아예 안 날아가고 타핑이 나면 그나마 반이라도 때리면 좀 날아가긴 하지만 아예 위를 맞춰버리면 또 택으로 굴러가는 굉장히 기분 나쁜 샷이 나옵니다. 이게요, 이유가 상당히 간단합니다. 이병옥 프로는 그 이유를 분명히 구분을 해서 여러분께 레슨 해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바디턴을 어쩌고 해라. 아니 지금 작대기를 손으로 들고 있는데 무슨 몸으로 이걸 해결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내가 지금 손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만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뒷당 타핑을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가장 기본적인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오른팔은 어디 달려 있어요? 오른 어깨. 왼팔은 어디 달려 있어요? 왼 어깨. 그렇죠? 이렇게 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스윙을 할 때 몸을 돌려서 어깨가 이렇게 온다. 이런 걸 떠나서 내 오른팔이 가장 효과를 잘 볼 수 있는 곳은 그리고 가장 빠르게 휘두를 수 있는 곳은 오른 어깨 직하방이에요. 그리고 왼 어깨를 가장 빨리 휘두를 수 있는 곳은 왼 어깨 아래쪽에서 왼 팔이죠. 왼 팔을 가장 빨리 휘두를 수 있는 곳은 왼 어깨 아래쪽이에요. 그것만 알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디 래서 이렇게 딱 준다고 해요. 그런데 보통 가운데 두라고 해. 왜? 이건 짬짜면 위치예요. 만약에 오른손으로 세게 칠 것 같으면 사실은 공이 오른쪽에 와 있을 때가 훨씬 잘 맞아요. 오른 어깨 아래니까. 왼 어깨, 나는 왼손으로만 칠 것 같으면 왼 어깨 아래 와 있는 게 훨씬 잘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클럽을 두 손으로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딱 가운데 놓는 게 짬짜면 원리에 의해서 가운데. 그러니까 짜장면, 짬뽕으로 따진다고 하면 짜장면이 센 사람들은 전부 뒤쪽에 맞는 거고요. 짬뽕이 센 사람들은 계속 위에 맞는 거예요. 내려가면서 탑볼을 치든 올라가면서 탑볼을 치든 이러한 문제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떤 거로 내가 치고 있는지 알 필요도 없어. 그냥 일단 쳤어. 쳤더니 뒷땅이 무지하게 많이 나면 그냥 그건 외워버리세요. 여러분은 오른손으로 후려치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스윙의 맥을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왼손으로 백스윙을 할 때도 왼손으로 한번 들어보고 불편해 죽지. 그리고 당길 때도 이렇게 쳐보면 그 뒷땅 났던 게 갑자기 약간 타핑성으로 바뀌는 걸 알 수 있어요. 운 좋으면 정타로 바뀔 수가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치기만 하면 또 타핑 났어.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있는 분들은 내가 지금 왼손으로 공을 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딱 정리해서 여러분께 기억을 시켜드리면 뒷땅이 나. 자꾸 뒷땅이 나면 그냥 왼손으로 치는 연습을 조금만 하세요. 그러면 이제 뒷땅이 안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그때는 여러분들이 또 치고 싶은 대로 치면 돼. 왜냐하면 지금 나사가 풀린 거니까. 지금 정타나사가 풀려가지고 뒷땅이 나는 거니까. 또 타핑이 계속 나요. 그럼 오른손으로 치세요. 그래서 이제 또 잘 맞기 시작하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굳이 생각하실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치면 됩니다. 사상스윙이라고 해서 이병옥 골플랩 멤버십 2에서 이 왼손과 오른손, 왼엄지와 오른검지의 역할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구분해서 여러분에게 맞는 스윙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연습해보세요. 이병옥이었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